이번 사연은 시댁을 뒤집어 엎고 나니 진상 시모와 시누가 알아서 긴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서 글 남겨요. 읽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돈 없이 결혼을 했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벌면 그 이상을 썼어요.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썼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시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남편은 아버님 밑에서 자랐대요. 남편이 군대 전역하고 어머님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남편 명의로 집을 사주셨는데 반은 어머님 돈으로 내주셨고 반은 대출을 받았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남은 대출을 갖고 있었대요. 매달 100만원씩이요. 어머님은 결혼할 때 집을 준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같이 들어와서 산다는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과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견례 때 예물 예단은 안 하기로 하고 전세집을 얻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전세비용에 반을 대주셨고요. 시댁 도움받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다음 날 남편을 만났는데 어머님이 할 건 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예단을 받고 싶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러면 예단을 하면 명품 가방 사줄 거냐? 꾸민비는 크게 주실 거냐? 했더니 잘 모른다고 했다고 예단 이야기 때문에 파혼할 뻔했습니다. 저희는 종로에서 50만원짜리 커플링 나눠끼고 결혼 준비하는데 내가 진열장에 있는 수많은 예쁜 반지들을 포기하면서 이 반지보다 비싼 예단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예단 안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놀러갔더니 저더러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너는 사치가 심했냐? 왜 돈을 못 모았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썼다고 하니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 쓰겠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소비에 대해 한마디 하신 적이 없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할 일이었나요? 결혼식 두 달 전에 남편이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식을 한 달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에 놀러오셨거든요. 친구가 신혼집 근처로 왔다길래 잠시 청첩장 주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술에 만취해서 내 아들 결혼시키는 거 아깝다고 울고불고 하시더니 갑자기 새벽 1시 아이스커피 마시고 싶다고 편의점 가서 사오라고 하셔서 남편이 사오겠다고 하니 내 아들은 새벽에 나가는 거 위험해서 안 된다고 네가 나가서 사오라고 하셔서 남편이랑 결혼 못하겠다고 파혼한다고 난리쳤어요. 하지만 엄마가 뜯어말려서 결국 결혼했네요.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식 마치고 식당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인사 가자고 저를 거칠게 잡아 끌고 가서 억지로 인사를 시켰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너희 시어머니 왜 그렇게 너를 함부로 잡고 가냐고 잠시였지만 무슨 일을 할까봐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뷔페 직원에게 음식 늦게 나온다고 신경질 부리고 큰소리치는 거 봤다고 너 앞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남편 휴대폰에만 로밍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잘 안 돼서 현지에서 겨우겨우 와이파이 잡아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까칠한 목소리로 매일 연락을 해라.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신혼여행에서 남편과 싸우고 이틀간 말 안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신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매운 고추장찌개 해놓으신 거 있죠? 제가 매운 음식 못 먹는 거 알면서 해놓으신 거였습니다. 남편이 먹더니 엄마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했더니 시어머니는 매운 거 먹어야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너 결혼시키고 허전한 마음에 솜씨 좀 내봤어? 라며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고추장찌개 한 숟가락도 못 먹고 김이랑 콩나물에서 밥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 혼자 큰댁에 가서 명절 음식 도우라고 했대요. 시아버님은 막내 아들이고요. 웃긴 게 명절에 시부모님이 큰댁에 안 가십니다. 큰어머님 자녀들은 집도 멀고 명절에 와서 한 끼만 먹고 간다고 음식도 많이 안 하신대요. 아버님도 큰댁에 안 가시는데 저를 큰댁에 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한 시어머니 정말 미친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설에 남편 큰댁이랑 외가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시댁에서 자고 가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하고 신우가 팔짱 끼고 쇼파에 앉아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너는 왜 명절에 큰 집에 안 갔냐? 네가 큰 집에 안 가는 걸 너희 친정엄마가 아셨냐? 고 물으셨어요. 아신다고 했더니 그런 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냐고 하셔서 저희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했더니 딸내미 교육 잘 시킨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혼여행 가서 얼마 쓰고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하와이 갔다 왔어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900만원 쓰고 왔다고 했더니 신혼여행 가서 900만원이나 쓸 돈은 있고 시어머니 줄 돈은 없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집값으로 100만원 드리던 거 이제 끊으니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어머니께 결혼하면 100만원 못 드린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다고 당장 100만원 달라고 하셔서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남편과 얘기하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100만원 달라고 부르신 거였네요.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걸 알고 병원에 갔는데 유산기가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최근에 무슨 스트레스 받은 것 있냐고 하시길래 시댁에 갔다 온 게 생각나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에게 연락 안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생일에 상 차려주신다고 오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여행 갈 계획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삐져서 생일 케이크 이모티콘이랑 축하한다는 말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전화로 돈 달라고 하시고 남편은 못 준다고 하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남편 흉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 출산하기 닷새 전에 2시간 거리에 사시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생신 축하해 드렸어요. 그런데 잠 안 자고 간다고 서럽다고 울고 불고 머리 감싸 쥐고 드러누우셔서 정말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저 그때 가진통 있었는데 겨우겨우 간 거였거든요. 남편이 쉬라고 했는데 고집 부려서 갔더니 욕만 실컷 먹고 왔네요. 저 아기 낳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고 친정에서 몸조리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와 신우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배고프다고 하셔서 집에 먹을 게 없다고 남편이 나가서 밥 사드린다고 했더니 집밥 먹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남편이 장 봐와서 고기 구워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산모가 있는 집이면 미역국은 끓여주시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식사하시고 남편이 사온 후 이용 고기를 한 팩 들고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우와 또 저희 집에 오셔서 나한테 불만 있으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봐라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좋게 이야기하셨는데 신우는 옆에서 새언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들이야 하는 거예요. 라고 앙칼지게 말하더라고요. 전에 엄마 생신에 왜 연락 안 하냐고 따져 물어서 제가 그때 어머님께 직접 찾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은 안 드린 거다. 가진 통 있는데 겨우겨우 가서 직접 축하해 드린 거다. 라고 하니 생신 당일 아침에 기분 좋게 축하한다고 전화드리는 게 예의인데 친정에서 그런 기본 교육도 못 받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언니 지인들에게 언니 행동이 잘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래요. 저는 지인들에게 이미 물어봤는데 목숨 걸고 시댁에 가서 축하해 드리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았다고 했어요. 신우는 자기 친구들이 그런 말 했으면 뒤통수를 세게 때려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말이 너무 괘씸해서 아가씨는 낄 때와 안 낄 때를 구분 못하는 것 같다. 미친 소리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냐. 미친 소리도 상대 봐가면서 해라. 오빠에게 카톡으로 내용 보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라고 했어요. 생신 당일에 축하 전화 못 받은 당사자도 아닌데 주제도 모르고 덤벼드냐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대들면 싸대기부터 때리고 잘못을 일일이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신우에게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할 때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저 그때 남편에게 신우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톡으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상황을 다 알고 집에 왔고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 왜 큰 소리 내고 있냐고 두 사람 다 집에 좀 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신우는 맹랑하게도 우리 집에 오려면 두 부부가 반성하고 와라.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집에 큰 소리 나는 거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와이프 불러서 돈 달라고 한 거 알고 있다. 엄한 사람 잡지 마라. 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자를 확 잡고 살아야 네가 기가 산다. 신혼부터 휘둘리지 마라. 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래서 이혼하신 거라고 저는 제가 남편 꽉 잡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웃으며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금 톡으로 남편에게 어머님과 아가씨가 저에게 막말한 거 계속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한 막말은 안 보냈냐고 묻길래 내가 그걸 미쳤다고 말하냐고 하며 웃어드렸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해서 혼자 살고 계세요. 앞서 말한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연락 안 하고 살고 있는데요. 아버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명절에는 아기 데리고 시댁 가서 어머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오라고 어머님 편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은 해도 연락은 자주 하고 계세요. 임신 때 아이가 체중이 적게 나가고 심장이 안 좋다. 전치 태반이다. 조상기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콧방귀도 안 끼던 시어머니가 아기는 무척 보고 싶어 하시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노릇은 하고 싶은가 봐요. 저희 남편 어릴 때 어린 남매 두고 집 나갔던 사람이면 말다 했죠. 엄마 노릇도 못한 주제에 할머니 노릇은 하겠어요. 어머님 생각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임신 초기에 정신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임신한 상태라 약은 못 먹었고요. 지금은 아기 동요 틀어주거나 책 보여줄 때 괜히 슬퍼지고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잠도 편히 못 자겠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날 잡아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를 두고 나가서 아버지랑 동생이랑 엄마 손길 없이 지내왔다. 그리고 나한테도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한데 왜 내 와이프를 건드리냐. 와이프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산후 우울증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줘서 사람이 우울해하고 자꾸 울고 잠도 못 잔다. 우리 셋이 알아서 살 테니 제발 시어머니 짓 그만해달라. 그리고 땡땡이 너도 새언니한테 버릇없게 행동하지 말아라. 아직 결혼도 안 한 어린애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신우갑질을 하고 있냐. 네가 새언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넌 천사같은 신우 만날 것 같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와이프 마음 아프게 하면 다시는 연락 안 할 거다. 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정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들 내외와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나쁜 시어머니가 돼버리니 본인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며 우셨대요. 잘 지낼 생각을 했으면 좋은 말로 해야지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며느리랑 손주도 못 보게 되지 않았냐고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나왔답니다. 저도 어머님의 못된 마음씨를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저는 시댁 없는 셈 치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버렸던 엄마라면 이유가 뭐였던 간에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 우셨다는 거 진심 아니었을 것 같네요. 스니님이 계속 강하게 나가야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